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소개자로는 서울시 중구필동 상가 글린시설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타경 100964번입니다. 서울중구필동 상가 글린시설 경매물건은 4호선 충무로역에서 624m에 위치하며 인근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글린생활시설 등 소형빌딩과 남산골공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구필동 글린시설 경매물건은 리뉴얼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보다는 가능한 신축 및 토지개발을 통한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계획한다면 좀 더 알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중구 글린시설 경매물건은 서울중구필동 상가에 위치하며 토닉면적 51.8평에 건물면적 74.6평으로 감정가는 23억 496만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2월 22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3천공 50만원이며 입찰은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집중인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저곱미터당 532만원입니다. 토지공시지가 총계는 9억 9백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연화조구조의 1973년에 사용성이 된 제2종 근리생활시설의 3층 건물입니다. 현 시점 기존 이방거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건물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이 해당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 3층구조 제2종 근리생활시설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중인 물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분석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5월 9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재당으로 채권재고액은 6억 5천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진행중인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6,551만원으로 건물가치 대비 소액으로 치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임으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공시전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자료의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를 필히 하긴 바랍니다. 법원은 현황조사섬이 전입세대 연락 결과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며 소유자가 점유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장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수도권 클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근본사건의 경우 클린시설 경매로 신용도 및 신고소득 현황에 따라 기본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인근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물건의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구필동지역의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2020년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세권의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평당 고가는 4,794만원에서 저가는 3,957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자료는 밸류맵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필동지역의 상업시설에 대한 근무 효과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회량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임대수익의 치밀한 분석을 당부드립니다. 이후 투자 목적과 운영플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 인근지역의 근린시설 경매물건의 거래 현황은 두 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4월에 중구 저동 토지 근무로 신건으로 1차에서 28명이 응찰하여 감염가 대비 137%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로 진행중인 서울 중구 인근 물건 현황입니다. 소개 부동산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물건이며 경매물건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재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중구 필동산과 근린시설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